난 지동철이다 난 특수부대 의원이다 나는 지금 쫓기고 있다 이제 놓치면 다 죽는 거야 아니, 난 누군가를 쫓고 있다 내 딸아 됐네 한 번도 못 봤다더니 진짜 보고 싶은 모양이 내 손으로 잡을 거야 내 손으로 잡을 거야 내 손으로 잡을 거야 내 손으로 잡을거야 내 손으로 잡을 거야 아멘